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시어터 29일 역삼일 문화센터 내 강남시어터에서 강남 문화예술동아리 연합축제가 개최됐습니다. 관내 동아리 20개 팀이 공연에 참여해 합창과 악기 연주, 전통 공연 등 그간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으며 캘리그라피와 사군자 전시 행사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 특히 이 행사는 동아리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접 무대를 구성해 더욱 의미 깊었는데요. 실력을 선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하는 등 구민 화합에 장이 됐습니다.